방법 없을까요? 전세치 보증금 인상 때문에 걱정인데 도움받을 곳 없나요? 잠깐! 주택임대차 문제로 갈등 중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되잖아요 나 박서연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굿스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크리스마스 3주 남았다 배성재의 텐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생방송을 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생방송 예정 배성재의 텐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첫 곡은 아리아나그란데의 산타 텔미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3주 뒤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배태는 생방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반가우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생방송을 결정했습니다 혁이 A님 남이춘의 착한 생방 인정합니다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당일은 남이춘 그래서 보통 그 방송가 은어 비속어로 총 맞았다 뭐 이런 표현가에 쓰는데 남이춘이 당첨됐습니다 스탠튼 앤저지 역시 우리 챙기는 건 배텐밖에 없다 그렇죠 포리언님 12월 31일에도 혹시 생방? 네 압니다 남이춘 그날도 당첨 그렇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랜선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올 거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저와 함께라기보다 남이춘 아 31일은 용국 스님이네요 죄송합니다 날짜를 착각했네요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듣고 같이 뒷담화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이춘 윤태진과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고리라 보는 라디오와 카카오티비 모두 열려있습니다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코너도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들어와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상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난민구.com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피자알볼로 성원에드피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닭치킨 파리바게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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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하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세가지만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가지만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파닭강정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나 박소연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먹고 바로 난링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굿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링구 난링구.com 소연언니 믿고 나도 난링구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앞글자만 따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안녕하셔유 피자 알볼로 충남 아산 점주에유 알볼로 무지하게 힘들어유 프랜차이즈라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여유 이상하게 내가 매장에서 다 만든단 말이유 근데 이게 바로 수제 피자주 한번 드셔보셔유 비자 알볼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민우님 뚠형 웹툰도 쿨타임 다 차면 본다고 하셨는데 이말년 시리즈 2018 보셨나요? 제일 재밌었던 편은 뭔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직 쿨타임을 다 못 채워가지고 남은 부분을 못 봤습니다 올해 안에 봐야겠네요 이말년 씨도 이제 곧 우리와 결별하게 될 텐데 자 임종필님 임용시험 1차 끝나고 이제 2차 준비 중인데 발성이 신경 쓰여요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잘 들리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문을 읽든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글이 쓰여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많이 읽다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주현님 배디는 과맥이 잘 먹나요? 저는 완전 잘 먹는데 요즘 제철이라 너무 좋네요 냠냠 라고 했습니다 좋아하죠 아직 요번 겨울에는 못 먹어봤습니다 김병관님 성재형 요즘 성재형 패러디가 엄청 쏟아지던데 이게 에라오의 영향력인가요? 아니면 형의 인기가 높아진 건가요? 글쎄요 에라오가 뭐죠? 새해에 남아있는 부서인가요? 8769님 도서관에서 듣고 있어요 도서실에서 듣고 있어요 이번 시험 끝나면 여행 가는데 그때 베텐 다운받아 갈 겁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그야말로 시간 순삭이기도 하고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베텐입니다 지영화님 배하 축구 온라인 게임 아이디 백어슨과 나미춘입니다 반갑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닉넴을 획득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3XL 입는 베디가 그냥 라지 사이즈를 입은 꽉 끼는 느낌적인 느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못 부르고 춤도 못 추고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하는 느낌적인 느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보고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불편 사항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불편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일은커녕 행복한 일이 넘쳐 흐르는 오열춘 나미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주에 오열춘이 되셨는데 생일 케이크와 꽃과 선물들 정말 산더미 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한 눈물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또 하필이면 그럴 땐 또 매니저가 같이 안 와요 그래서 도저히 차까지 혼자 운반할 수 없어요 제가 손수레로 네 카트를 끌고 덜덜덜덜덜덜덜 해서 실어드렸는데 아무튼 어떻게 집에는 잘 옮기셨어요? 네 집에 두 번에 걸쳐서 옮겼고 그리고 꽃도 꽃가루가 집에 다 날릴 정도로 엄청 만개 있어가지고 지금은 죽은 건 다 빼놓고 몇 가지 이렇게 화병에다가 해놨고요 다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케이크도 먹고 있고 아 그래요? 아직도 식사로 쓰고 있군요 네 맛있어요 데워서 먹고 있어요 아무튼 생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7272님 지난주 겨울 간식 귤 정말 실망입니다 나미춘에게 어묵은 그저 술 한 주일 뿐입니까? 이서구 기자와 함께하는 겨울철 간식 월드컵 겨울철 길거리 음식 베스트 뽑는데 결승에 귤과 어묵 그러니까 오뎅 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민 논객인 윤태진 씨가 귤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귤을 선택했습니다 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30개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느낌 지금도 4개 까먹으셨네요? 네 다 먹었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베디 저 그 영상 봤어요 주시은 아나운서가 언니 큰일 났어요 빨리 풀어요 막 이러면서 저 둘이 노래방 간 거 영상 봤는데 얼마나 귀엽나요 정말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윤태진과 주시은 두 콤비가 더 좋아졌다는 글만 많아요 이건 무조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 너무 끔찍했어요 내가 저렇게 노는구나 자세히 처음 봤는데 무조건 플러스라서 이것이 무엇인가 시은이는 벽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제가 그 손이 빠른 품맥골 PD에게 넘겨서 아주 깔끔하게 편집을 매끈하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편집된 베디의 음원 파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 40초 정도 되더라고요 딱 그 노래 보는 분만 딱 잘랐더니 여러분 기다리세요 큰 거 나갑니다 방송 끝나고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고 아니 저는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거요 저한테는 타격을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타격입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나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베디의 인기가 여기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저도 예비 안전장치를 몇 개 해놨기 때문에 또 있어요? 유태윤씨가 방송 끝나고 저에게 회유될 가능성이 120%다 더 이상 그런 게 없는데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아주 불편한 룸메이트입니다 정말 불편하고 피곤해서 안 맞았던 룸메이트들을 고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발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드립니다 네 근데 자취 경험이 있습니까 윤태진씨는 네 지금 자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자취하고 있죠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본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 자신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같이 몸을 부대끼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취향도 맞아야 되고 성향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기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계신 거예요? 설거지에서 좀 쌓아놓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혼자만의 라이프를 언제가 나 혼자 산다를 출연하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두지 않는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 그렇군요 코고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코 안고래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룸메이트와 겪는 불편함은 너무나 많죠 네 배디는 룸메이트? 저는 룸메이트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군대에서 네무반 동기들밖에 동기들은 아니죠 네무반 전우들밖에 없고 아주 어렸을 때는 형과 같은 방을 쓴 적은 있었겠죠 엄청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뻐꾸기 둥지처럼 느껴졌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상형님 이름이 불편하시네요 네 이름이 이상형이에요 대단히 불편하고 네 애인들이고 오는 룸메이트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덕분에 PC방 자주 갔네요 왜 나가시지? 같이 놀아요 비켜줘야죠 그래도 아 그런가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애인끼리 숙소에 왔다는 것은 비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네 본인은 이상형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상영아 너도 이상형 내려와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송민철님 전 자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어요 잠버릇이라 어찌할 수도 없고 잠버릇 고약한 룸메이트 때문에 밤이 무서웠습니다 아 룸메이트랑 이렇게 같은 침대를 쓰는군요 보통 이렇게 따로 방을 쓰지 않나요? 음 음 그러게요 네모반 얘기일 수도 있죠 그죠? 아 네모반 얘기일 수도 있고 자다가 근데 저 주먹으로 얼굴 맞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지인들 중에 그래요? 누구한테요? 네 네 남편분이 자다가 꿈 악몽을 꾸셔가지고 아 언니 얼굴을 악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눈을 여기 이렇게 딱 때리셔가지고 네 눈에 멍이 펄키 들었다고 얘기 들었죠 아 그렇군요 아 그게 그렇구나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각방각 젠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네 리필적 꼬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근데 저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벽을 칠 때가 있어요 손으로 왜요? 네? 꿈에서 싸울 일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벽을 너무 세게 때리면서 깨서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떡하지 이루다가 진짜 현실 힘으로 딱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이게 꿈이란 생각을 안하고 안 싸울 순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혼자 벽을 치고 있고요 네 나중을 고민할 필요 없었다 네 베디코는 코끼리코님 4년 동안 이거 차단 좀 해주시고요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숙사에 PC방 차린 룸메가 최악이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타타타닥 소리와 필살기를 쓸 때 격렬한 마우스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같은 집을 쓰게 될 때 같은 또 방을 쓰게 될 때는 뭐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 그 불 켜놓은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 키보드 소리 게임할 때 뭔가에 몰입하는 그 소리가 계속 거슬리게 되면 한 번 거슬리면 그게 계속 갑니다 같이 사는 내내 네 같이 또 게임을 하시면 안 거슬릴 수도 있었는데 게임을 진짜 싫어하셨나 봐요 내 룸메이트는 메이웰더라고 하신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메이웰더? 음 주먹으로 친다 아 그렇군요 메이웰더는 잘 피하는 스타일인데 자 다음요 1270님 제 친동생은 쇼핑 중독이라서 매일 새로운 택배가 집에 옵니다 정작 본인은 인싸라서 집에 없고 저 혼자 택배 다 받는데 불편하네요 택배 아저씨랑 묘하게 친해졌어요 이득이네요 인싸라서 집에 없대요 동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134님 요즘 너무 추운데 매일 외출할 때마다 환기한다면 창문 열어두는 제 룸메가 불편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밖이랑 기온이 똑같아요 살려주세요 당당하게 추워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랑 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룸메이트를 못 구해요 뭔가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신 분 있고 1157님 제 룸메는 화장실 갔다와도 손을 안 닦습니다 채팅창에 그 환기 많이 하는 거 니가 냄새라서 그런거라고 공기청정기 대신이라고 청소 좀 하라고 씻어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들이 오늘 많이 오네요 네 1157님 제 룸메는 화장실 갔다와도 손을 안 닦습니다 그 손으로 냉장고면 이겟저것 만질 것을 상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힘내세요 이것이 위생상태가 서로 많이 다르게 되면 그 철학이 다르면 뭘 같이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럼 최악이죠 같이 살기도 좀 그렇고 어디 앉기도 좀 그렇고 나는 진짜 깔끔한 스타일인데 그 친구는 진짜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치우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치우는 사람만 치우거든요 아니 뭐 남동생이 잘 안 치우셨나봐요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닌데 뭔가 대신 치워주신 듯한 느낌 저는 근데 좀 잘 안 치우는 편이었거든요 아 본인이 가족들이랑 살 때 근데 딱 독립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난 못하는 게 없구나 좀 청취자 여러분께 어필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준비됐다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고 6284님 노래방 마이크 누가 만든 거죠? 덕분에 저희 형이 매일 아침마다 한 곡씩 뽑아요 몰래 버릴까요? 버려야죠 바로 버리지 마요 버리지 마요 왜? 얼마나 힐링템인데 본인은 힐링이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형님이 매일 아침마다 한 곡씩 뽑는다니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아 룸메이트가 김주은가요? 오늘 좀 있어요 굿모닝 모닝송 뽑는 스타일 사이니 자 층간소음 켜진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주 동생이 사연 보냈네 사이니 자 그리고요 최병찬님 알람 잔뜩 맞춰놓고는 하나도 못 듣는 룸메이트 불편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알람을 많이 맞춰놓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래야 니가 일어나서 날 깨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같이 일어나야 되긴 하네요 그래도 아니 너무 신기해요 베디는 알람이 딱 하나 있나요? 알람 한 한 두 개? 세 개? 보통 그냥 폰으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크리티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엄청난 방송사고가 난다 이러면 한 두 개 해놓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저는 한 50개가 되나봐요 왜? 안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못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거의 한 3, 4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계속 나와요 계속 아니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마취하고 자냐고 오신 분이 있고요 마취총 누가 쓴가봐 그럼 더 잘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미춘 더 잘하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어납니다 네 부비트랩을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하면 합니다 일어났을 때 옛날에 무슨 아이디어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어디서 봤지 아무튼 그런 장치를 해놓은 분도 있었고 그래도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적응하시더라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뭐 한 정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집안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새벽에 한 두 개 정도 더 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멀리 떨어뜨려놔요 자쪽에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꺼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네 보통 위험한 게 그거예요 아침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걸 언제 껐지 그 머리맡에 있으면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그러고 다시 자는데 맞아요 저기 있으면 끄고 다시 오진 않아요 거기서 자지 않나요? 거기서 잔다고요? 그 밑에서 잠들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주무세요 그 정도면 그냥 주무시고 그 일 그냥 포기하시고 네 저기서 진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아예 안 잡니다 아 그래요? 네 꿀딱 그냥 세고 가서 일하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냥 못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다음날 못 일어나죠 네 그래요 기절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서 프리가 됐나요? 물어본 분이 있고 그냥 숙면 하세요 그냥 그럴 때는 네 김명서님 대학교 때 같이 살던 친구가 방이 하나인데 집에만 있어서 불편했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안 나가니? 이분도 근데 안 나가셨나 보다 둘 다 안 나가는 거죠 네 다음요 최영님 처음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많은 룸메이트가 생겼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각하겠습니다 괴로우셨나 뭐 모두들 인생의 룸메이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룸메이트가 30명이에요 즐겁겠다 즐겁겠다 네 즐거울 때도 있죠 네 2년 중에 한 한 30분 정도 아니 저 지인은 그 얘기 군대 얘기를 들려줬는데 잘 때 벽 쪽에 있어서 달력이 바로 옆에 큰 달력이 바로 옆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면은 내 앞에 달력이 있고 이렇게 자면은 내 옆에 동기들이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적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 있네 네 행복했다고 진짜 네 보통 그 침상 끝이라는 건 가장 막내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가장 고참이 될 수도 있는데 동기와 함께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짧은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자 여러분 아주 불편한 룸메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계시고요 배구과 듣고 2부에 뵙죠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 전열의 무대를 선사할 가장 완벽한 캐스팅 지금 샤롯데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고고고 고릴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추워 올겨울엔 원적인 선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펌펌펌펌펌펌펌 참 똑똑한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여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헤오롬 기프트! 헤오롬 기프트! 응답하라! 판총물이 떨어져간다! 판총물을 보급하라! 반복한다! 판총물을 보급하라! 여기는 헤오롬 기프트 주문한 판총물 발송 완료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기업 헤오롬 기프트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아침 기온이 철원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5도로 오늘보다 6도 가량 내려가겠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토요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물론 시설물 점검에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9도입니다 고객마음 내 맘같이 언제나 맑음 NH농욕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송대의 텐 줄여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네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의 텐 배송대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 불편한 룸메이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강윤승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불편한 룸메이트가 있다고 자 저희가 재구성 해봤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깨끗하고 활기차고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매일 본인의 하루 일과를 제게 다 얘기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얘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야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나보고 공유 닮았다고 그러는 거 있지 어 그래 내가 살을 빼서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공유가 웬 말이냐 내가 온유 닮았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공유는 처음이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온유 공유 다 유짜돌림이네 웃기지 않냐? 그치? 어 그래 웃기다 그리고 점심에 내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어떤 손님이 라면에 물만 딱 부어놓고 바쁘다고 그냥 간 거 있지 이게 웬 떡이야 내가 먹었지 도시락과 라면 환상의 조합 아니냐? 그치? 어 그래 그리고 맛있었겠다 아 미안하다 말 끊었어 미안해 오후에 내가 냉장고에 음료 스캔 배열을 하는데 평소에 20분 걸리던 작업이었거든 집중해서 했더니 12분 만에 끝낸 거 있지 콜라 차차차 사이다 차차차 숙취 음료 차차차차 양손을 사용해서 쫙쫙 쫙쫙 그랬더니 엄청 빨리 끝나더라고 이거 완전 신기록이라니까 완전 대박이지 그치? 어 그래 대단하다 야 너 근데 무슨 리액션이 그래? 여운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알바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얘기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내가 저녁 때 동창 10년 만에 만난 얘기랑 편의점 앞에서 커플이 술 먹고 싸운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 미안한데 다음에 해줘 알았다 진짜 너무 하네 얘기 듣는 게 뭐가 어렵다고 성재한테 전화 하나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성재니? 야 아니 내 룸메가 말이야 내 얘기에 반응이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있는데 그 10년 만에 만난 동창 얘기랑 술 먹고 싸운 얘기 좀 들어볼래? 안 그래도 취업 준비하느라 부모님 잔소리 듣는 게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마다 얘 일과를 듣다가 귀에서 피까지 날 것 같아요 안물안공인데 왜 이렇게 자기 일과를 저한테 털어놓는 걸까요? 너무 불편합니다 루트레이님 오우 목소리 톤 남자같이 하네 라는 신문이 있고 그래요? 별로 안 그랬는데 그냥 여자였는데 그냥 여자 룸메이트 같이 느껴졌어요 베디 귀화 추진단장님 알파 아들 에드리베트 아니 좀 급발진 좀 하지 마시고 알파 아들 지금 뭐 대사 몇 개 있다고 그걸 잘라먹어요 미안하네요 알파 아들 미안 말 끊어서 미안해요 원라이프님 청룡영화제에서 왜 나미춘한테 상을 안 준 거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방문성이라고 보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룸메이트와 살아본 경험이 저나 인테린 씨는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공감하기는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가요? 인테린 씨는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저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엄마랑은 그냥 밥 먹을 때 네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막 이야기가 엄청 많아진 경우는 있어도 막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봐봐 오늘 말이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면서 수다 떨고 이러는 거지 네 저는 전형적인 알파 아들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음 미안 음 아니 근데 잘 들어주긴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페이드 앟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방문 닫히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구나 자 아무튼 그 룸메이트와 살 때 그래도 한쪽이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너무 듣기 힘들어 귀에 피가나 이러지만 또 그가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뭔가 좀 허전해요 맞아 또 무슨 일 있나 룸메이트는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야 그래도 약간의 그 다이나믹함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음 자 저는 근데 네 좀 막 제 얘기나 뭐 뭐 제 얘기를 남에게 하거나 이렇게 뭐 제 일상을 가족들 엄마하고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음 좀 부담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심심할 때 땡스타 라이브 키셔가지고 거기서는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음 그거 보면은 그 전골 여사님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얘기도 하라면서 여기서 켜놓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잘해 아 근데 우리 엄마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뭐 일정 무슨 일 했다 뭐 이거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카톡을 아니 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다 아는 수가 있다 네가 말 안 하니까 내게 찾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요 그렇군요 자 채팅창에 마녀베로님 내가 나눌 유일한 일상 오늘 배텐 들었어? 이 분이라고 얼마나 좋나요 네 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룸메이트 최원천님 대학원 때 기숙사에서 만날 룸메는 매일매일 밤마다 밤을 세워 공부만 했었어요 위화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책 넘기는 소리에 매일 잠을 설쳤어요 아 그렇군요 이러면 같이 공부하게 되지 않나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ASMR 아닌가요? 삭 공부하고 그리고 게임할 때 키보드 치는 소리랑 공부하느라고 키보드로 뭘 찾는 소리는 또 달라요 듣기 좋습니다 이게 왠지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집 하나를 빌려줘서 조그만 방에 두 명씩 들어갔어요 2인 1실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혼자 쓰세요 그러고 거실을 제가 차지했습니다 거실에서 널브러져서 자거든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다 불편하는 거예요 거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대자로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제 아침에 꼭 책을 읽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제가 이제 아침에 잠결 이렇게 쓱 깼는데 책 넘기는 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더 잠이 잘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가장 달콤한 책 넘김 소리 너무 좋다 그걸로 생각합니다 책을 드시는 아 거실에 누가 곰 키우냐 라고 하십니다 거실 점거했다고 거실에 북극곰 있다고 아 공부할 때 근데 소리 내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잠을 못 자서 네 그리고요 뚠뚠경제님 수맥에 있어서 수맥이 있어서 잠이 안 온다고 자리 바꿔달라는 기숙사 룸메 결국 다음 학기에 이별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아 나는 그럼 수맥이 자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 수맥 있는데 나랑 자리 바꿔주라 이런 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맥이 있는지 이거 했나봐요 아 이걸로? 아 Y자 나뭇가지 꺾어와서 아 야야야 나 수맥 있어 이러면서 아 수맥 빌런이라고 풍수시리 빌런 유사과학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음은요 강혜구님 제 룸메는 로션 스킨 왁스를 쓰면 죄다 뚜껑을 열어놓고 가요 그것도 제 걸 같이 쓰면서 그럽니다 뚜껑 안 닫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뭐 그게 내께 날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 걸 쓰고 뚜껑 열어놓는다 얘기인지 네 네 본인 걸 쓰고 본인 걸 같이 쓰는데 뚜껑을 열어놓는다고 그것 좀 그러네요 근데 가끔 까먹을 때 있어요 뚜껑 열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까먹는 경우 있습니다 왁스도 왁스 칠한 다음에 스프레이 끓이다가 뚜껑을 그 다음에 닫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 왁스 뚜껑 안 닫으면 다 마르지 않아요? 딱딱해지죠 여성분들이 그 고데기 불 안 끄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배성제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룸메이트와 살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약 뚜껑 안 닫는 거 극혐 아 맞아 끝부분 굳는다고 아 그렇죠 가끔인데 이거 안 닫을 때 있어요 저도 안 닫으면 이제 닦다가 갑자기 어? 이빨 빠졌나? 그래가지고 딱딱해서? 뱉으면 그게 딱딱한 게 이제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거 짤 때부터 딱딱한데 모르죠 그거 보통 짜서 바로 넣잖아요 그래요 그니까 보면 알잖아요 어? 뭐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뭐 빠졌나? 네 마녀베로님 예전에 군대 고참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 지를 때 무서웠다 군대에서는 근데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요 군대에서는 제일 흔한 게 이제 관등성명 자다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와 왜냐하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시절에 마음이 아파요 자다가 뭐라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잠결에 그 사람 머리맡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자극이 된 거잖아요 이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고 툭 쳤을 때? 네 안 쳐도 저벅저벅 소리만 들어도 웬일이야 어떻게 슬프죠 그리고 잠꼬대 한 사람들 많아요 배드인 잠꼬대 없어요? 저요? 네 저는 뭐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죠 주변 사람들 얘기 가족들이 너 그러더라 이런 적도 없어요? 가족들은 딱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그럼 누가 얘기하죠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네 갑자기 슬프네요 네 차장배성재라고 관등성명대라고 하셨군요 차장배성재 됐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권정열 내 집에서 나가 네 네 고맙습니다 모든 걸 롱이 네 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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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많이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안 나가니? 네.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니랑 내 집에서 나가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들 씻네. 나가. 아들 씻네. 내 집에서 나가. 아주 불편한 룸메이트 불편 유발자들 소개해 주시죠. 공룡선녀전님. 불 끄면 무섭다고 불 못 끄게 하는 룸메. 너무 불편해요. 안 맞아. 안 맞아. 헤어져야 돼.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무섭나요? 무서울 수 있어요. 뭔가. 불 끄면 무서울 수 있지. 물론 이제 완전한 어둠 상태. 암흑은 좀 누구도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이나 작은 무드등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안 됐으면 안 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 드립 치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그 드립 안 돼. 안 됐지만 안 돼? 차단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공룡선녀전님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같은 비번 오래 쓰면 유출된다고 도어럭 비번을 3일마다 바꾸는 룸메 넘나 불편. 불편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거 굉장히. 3일마다 바꾸면 계속 잊어버릴 것 같은데. 쫓기는 분 아니에요? 쫓기는 분.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불편감을 느끼는. 룸메가 공포감이 많네요. 암흑도 무서워하고. 그러네. 비밀번호 유출도 무서워하고. 국정원이세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 맞아 맞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음. 수배 중이라고. 그 룸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공포도 이해가 되고. 신고해도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고요나님. 변비 있는 룸메 안 만나봤으면 말도 마세요. 수압이 약한데다가 변비까지 있어서 정말 급한데 막혀있으면 밖에서 해결보기 일쑤였습니다. 아. 아. 이거는 생리현상이라서 너무. 그렇군요. 다음은요. 9193님. 지진 날까봐 헬멧 쓰고 신발 자는 눈매 너무나 불편해요. 신발 신고 자는. 아. 신발 신고 자는. 어. 이건 약간. 이건 약간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저쪽 포항 쪽이나 경주 쪽에 이제 지진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는.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아마 대학교 기숙사 쪽에 많이 흔들리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 무서우니까. 그거 5분 대기조라고. 5분 대기조는 헬멧 쓰고 그 군화까지 신고 자야 되죠. 다음은요. 공룡선녀전님. 자기는 자연인이라면 다 벗고 자는 눈매요. 화장실 가다 만나면 서로 깜놀. 이거 아까 보내주신 분이죠. 같은 방에 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이분 몇 개를 보내신 거예요. 엄청 맺힌다. 같은 룸메이트 맞습니까. 옷도 벗고 도어락도 3일 만에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불도 켜놔야 되고. 불도 켜놔야 되고. 그럼 불 켜져 있는 상태로 다 벗고 자시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소람 열다가 너무 무서웠네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미련을 버리라고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같이 살면 머리카락도 섞일 텐데. 그거를 따로 분류하는 방법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방구석이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탈모는 건들지 마라고. 이해해 주자. 라고 하셔서 저희도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재훈님. 작은 소리에도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룸메이트요. 자다가 목말라서 물 따르는 소리에도 시끄럽다고 온갖 짜증을 내는데 정작 본인이 제일 시끄러웠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룰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TV는 몇 시까지만 보자. 그다음에 게임은 몇 시까지만 하자. 그걸 어기면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잠을 잘 때 정말 시끄러워서 깨는 경우들보다는 암묵적인 룰을 어겨서 화가 나서 깨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기지 말자. 잘 정해놓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상기님. 역시 돈이죠. 맨날 돈 없다고 징질거려서 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는데 룸메는 샴푸며 치약이며 펑펑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가폰 신제품만 나오면 과감하게 카드 결제하던 게 함정. 부모님이 사주셨을 수도 있죠. 네. 돈. 돈. 왜요? 돈. 이게 돈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갑자기 돈. 그리고 뒤에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 지금 생방송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은 쩜쩜쩜. 갑자기. 있다가도 없는 것. 미춘이 요즘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 있고. 나미춘 파이팅. 네. 화이팅. 그러니까요. 돈. 돈. 그것은. 다음으로. 저희 집은 룸메 어머님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예고 없이 쳐들어 오시곤 했어요. 제 집이니까 편하게 있던 전 매번 허둥지둥. 너무 불편했네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어머님이랑 친해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반찬도 해주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청소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어머니께서 없는 사이에 오셔가지고 뭐 좀 해 주실 수도 있는 장점은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일단 띵동은 하셔야죠. 그렇죠. 일단 눌러보고 누가 없으면 띠띠띠띠 눌고 올 수 있는데 바로 그냥 띡띡띡띡 띠리릭 하면 이게 보통 그 시간이 2.8초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 사생활 침해일 수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딱 얘기해야죠. 어머님의 불씨저모. 말씀하고 오시라고. 상상동물리. 저 사람이 나중에 하늘에 한 번 비번 바꾼다고. 그래서 이런 습관이. 공룡 룸메이트 분이 그래서 바꾸고 어머님 때문에 바꾼 거군요. 0299님. 집에서 자꾸 돼지고기 굽고 마라탕 만들고 천국장의 온갖 냄새 나는 요리는 다 하는 룸메이트 불편합니다. 물론 저도 맛있게 먹긴 하지만 불편하네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룸메 자랑하신 것 같아서 불편하네요. 맞습니다. 마라탕이랑 우와. 와. 마라탕의 천국장이면 이거는 모시고 살아야죠. 자취하면서 이런 거 막 힘들어요. 결혼하세요. 내 룸메이트는 백종원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이건 땡크라고. 저래라 저래. 맞는 된장 만들어 놓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잘 만드시네. 그러니까요. 마라탕이랑 천국장 이런 거 진짜 어렵네. 룸메이트가 2연복이라고. 다음은요. 3956님.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제 룸메이트가 불편합니다. 요즘엔 퀸에 빠져서 매일 퀸 노래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놔요. 저보다 4살 형이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불편. 맞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셨나 봐요. 3956님도 영화를 스크린X에서 보시면. 보시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형 퀸 틀어. 형 마마 시작. 이렇게 갑니다. 마마. 밤마다 라디오가가를 들으면서 잘 수도 있고요. 방구석 먹큐리 인정합니다라고. 왼불리가 되는 거죠. 9660님. 매일 밤마다 여친이랑 간드러지게 통화하는 제 룸메이트가 최악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한때입니다. 요즘 뭐 많이 체념할 일이 많나요? 돈. 쩜쩜쩜. 걘 쫓아내라라고 하신 분이 있군요. 다음은요. 임종필님. 대학교 때 저는 꼬박꼬박 12시에 자는데 새벽 4시까지 컴퓨터 하던 룸메요. 소리는 안 냈지만 그래도 모니터 불빛 때문에 자는데 방해됐어요. 소리 안 나고 4시까지 뭐 하나요? 보기만 하나 봐요. 그게 더 무서운데요. 숨죽여서 보기만 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데요. 다음은요. 김은지님. 그러고 보니 같이 살던 룸메가 일본 드라마와 일본 가수에 푹 빠져 있어서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그 룸메는 혼자 드라마와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있네요. 일본어로 말이죠. 시야키 생빠이. 시야키 생빠이. 시야키 생빠이. 에이 이러면서. 에이. 오이시이. 아 무섭다고 하신 분이 있군요. 이게 정말 전부예요. 일본어 실력 전부. 오겐키 데스까. 화면 보면서. 소 데스까. 소 데스까. 하이. 하이. 다음은요. 이상용님. 코딱지 후벼서 TV 보면서 튕기는 룸메. 그래요. 방향이 문제죠. 이건 또. 아무도 닿지 않는 곳으로 튕기면. 그래도 청소할 때. 익숙주지가 되지 않나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튕긴 거 누가 치워요. 시원하겠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광역도 말이라고. 풍향 계산에서 튕겨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듣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 5588-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 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5588 누르기나 딱 좋아.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오븐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닭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닭. 치킨도 요리다. 프라닭. 빠바바바바통신 크리스마스 소식. 이번 크리스마스는 딸기 산타와 초코하우스. 초코트리가 반짝이며 캐롤을 부르는 라이팅 앤 캐롤 케이크와 함께.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 크리스마스는 파리바게뜨. 단단한 저음. 선명한 고음. 풍부한 음색이 하나 되는 기술. 하이엔드 오디오계에서 크레리라 칭한다. 크렐의 감동을 카우디오로. 크레오 오토모티브. 소리 또 하나의 전설을 품다. 프리미엄 카우디오로. 크레오 오토모티브. 우체국 금융 모델 황정민입니다. 금융 참 어렵죠. 이제 싹 달라집니다. 모두가 든든한 산림 번영국. 방방곡곡에서 만나는 소통 선진국. 결제가 변한 간편결제국. 참 착한 금융이 시작되는 이곳은 우체국입니다. 내일의 착한 금융 우체국 금융.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한테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셨는데 다양한 룸메이트들이 있다는 걸 또 파악할 수 있었네요. 역시 세상은 불편합니다. 네. 혼자 살아야 돼요. 가장 불편한 룸메이트들 선물 받을 분들 소개시죠. 네. 뚠뚠경쟁님 그리고 공룡선녀전님. 이분은 2여죠. 엄청 보내셨죠. 1804님. 이상용님. 021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급발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잘 못 참으시는데. 다음 주는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 주는요. 아주 불편한 회식. 아주 불편한 송년회입니다. 연말 송년회 시즌 각종 모임 각종 회식이 많죠. 그 모임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들. 그 모임에서 겪은 불편한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면 됩니다. 불편 사연은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다음 주도 꼰대 특집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재밌겠다. 사실상 회식 빌런 특집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면 안 가면 되지 않나요? 자, 윤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끝곡과 끝인사는 맡기고 전 빠지겠습니다. 네, 끝곡은 샘김 그리고 지코의 이추유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형aid의 풍원을 again 지코의 이추유 Kapolова 배경이 안 정랭하지 않았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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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회복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